두 번째 카테고리인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28가지 물질의 고유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물질은 한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로 분류하면 배출증을 적어놨습니다. 물질의 기본 성질이겠죠. 한 가지 분류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59쪽입니다. 한 가지로 되어있고요. 이 모든 물질은 원인을 가지지 않고 원인은 탐진치, 불탐, 불치, 불치입니다. 읽어보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무슨 탐진치, 불탐, 불치, 불치가 있습니까? 조건을 가지면 그렇죠. 물질이 생기려면 조건이 있겠죠. 조건을 가지면 번뇌와 함께한다는 것은 번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이 무슨 번뇌의 대상이지만 물질이 기본적으로 번뇌의 대상이지만 물질 때문에 모든 우리가 걸친 번뇌는 전부 다의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뇌와 함께한다는 것 혹은 번뇌의 대상이 되고요. 또한 형성되는 데 유입법입니다. 유입법의 특징은 뭡니까? 변하는 것, 바뀌는 것 그런 겁니다. 세관적인 것이고 욕계에 속하는 것이고 물론 세계도 있습니다만 물질의 기본 특징은 뭡니까? 욕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 그 자체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만의 대상이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이지만 안에 있는 물질, 밖에 있는 물질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6쪽에서 뭡니까? 설명해서 이거를 쭉 그 종을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더 아닌 것 같은 그 종은 아까 다 됐습니다. 61쪽의 6번에 보면 모든 물질은 욕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도 물론 물질이 존재하지만 물질은 그 성질상 욕계에 속한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가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담마상관이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 아비나 마키라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출처가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논장의 칠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논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담마상관이 두 번째 비방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담마상관이하고 위반가를 번역하기 전에는 이 출처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담마상관이 이미 번역했고 요번에 위반가까지 분역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담마상관이하고 위반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게 63번입니다. 어떻게 다섯 가지는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그죠? 눈기, 코, 여, 몸은 안에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밖에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과 심장이라 불리는 여섯 가지는 토대의 물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기, 코, 여, 몸하고 심장, 토대는 토대의 물질이라고 나머지는 토대가 아닌 물질이라고 합니다. 감성과 암시라 불리는 일곱 가지는 눈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의되어서 우리는 비록 대상을 걸하고 억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눈기, 코, 여, 몸하고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 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과 성과 생명기량이라 불리는 여덟 가지는 기능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기, 코, 여, 몸 이 다섯 가지 감성하고 남성, 여성, 성의 물질이라고 생명, 기능 이거는 기능의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스물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감성과 대상이라 불리는 12가지는 거친 물질, 가까이 있는 물질, 부딪힘이 있는 물질이고 이 12가지를 제외한 18가지는 미세한 물질, 멀리 있는 물질, 부딪힘이 없는 물질이란다. 감성 5가지 아시겠죠? 그죠? 눈기, 코, 여, 몸의 감성 그럼 대상 1,5가지는 뭡니까? 그죠? 색, 성, 향, 미 하고 왜 7가지입니까? 초거의 명의면 뭡니까? 지, 화, 풍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 성, 향, 미, 지, 화, 풍 이렇게 하면 7가지 되죠. 그죠? 이거를 뭡니까? 12가지를 거친 물질이라고 가까이 있는 물질이라고 부딪힘이 있는 물질이라고 그죠? 나머지는 미세한 물질, 멀리 있는 물질, 부딪힘이 없는 물질은 여기서 멀다가 가깝다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멀다가 가깝다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업에서 생긴 것이 지착된 물질이고 나머지는 지착되지 않은 물질이다. 형색은 볼 수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볼 수 없는 물질에서 5번, 6번, 7번 여기 위에 3가지 있잖아요. 거친 물질, 가까이 있는 물질, 부딪힘이 있는 물질에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착된 물질과 치착되지 않은 물질 18가지 물질은 치착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18가지는 어디에 나타난 거면 71쪽을 한번 보십시오. 71쪽에 보면 71쪽 제일 밑에 보면 18가지 물질이 업에 의해서 생긴다. 즉 업에서 생긴 9가지 깔라받을 가운데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과 5가지 감성과 2가지 성과 생명 기능 그 다음에 심장 토대 허공 이거를 치착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업에서 생긴 것이기도 하면서 치착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66쪽으로 갑니다. 업에서 생긴 18가지 물질은 치착된 것이라 한다. 이들은 가래와 사균이 원난력이 된 업의 과거로 인해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치착되어서 생긴 물질 그래서 치착된 물질을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측면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감각기관을 구성하는 물질은 모두 치착된 것이라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모두 치착되지 않은 것이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분류에 나타나는 환상의 다른 용도로만 달리 이 치착된 것과 치착되지 않은 것은 서로를 배제하는 양단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업에서 생긴 물질 가운데 9가지는 다른 요인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뭡니까? 업에서 생긴 것을 이 18가지를 치착된 물질이라 한다. 이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단계는 뭡니까?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물질 눈의 대상이 되면 볼 수 있는 거고 뭐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67쪽에 가면 그죠? 대상을 취하는 물질과 대상을 취하지 않는 물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물질인 5가지 강성은 대상을 취하는 것이고 그 외의 물질들은 대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8쪽 11번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물질과 분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4가지 근본 물질 그곳에 2, 4, 5줄 있죠? 분리할 수 없는 물질에서 5줄 해보면 아비담마에서는 4가지 근본 물질과 형체, 냄새, 맛, 영양소의 여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것은 뭡니까? 소위 말할지 우리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분자상태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현실의 물질이 존재할 때는 분자상태로 존재하면 분자상태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이 여덟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것이 땅의 요소에서 그죠? 그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뭡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모인 것을 또 뒤에 하는 칼라파라고 합니다. 칼라파를 구성하는 기본이 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소 이렇게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근본 물질이니까 지수, 화, 풍, 이잖아는 거죠? 형, 색, 향, 미, 영양소 지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소 이 여덟 가지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칼라파를 이루는 즉, 무리를 이루는 분자 상태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됐죠? 이 여덟 가지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여덟 두세 정도 내려갑니다. 이 여덟 가지는 물질의 무리 즉, 칼라파를 이루는 최소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로만 구성된 칼라파를 순수한 방금으로 합니다. 됐죠? 여덟 가지는 구성되고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안순수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란 뭡니까? 눈이랄 때는 여기서 뭡니까? 눈의 감성이라는 물질이 하나 더 들어가면 눈을 구성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현실적으로 눈이란 것은 뭡니까? 눈의 감성만이 좋지 않은 거 지수, 화풍, 색향리, 영양분 하고 뭡니까? 눈이 들어갑니다. 아홉 개가 됩니다. 한 개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죽은 눈은 그게 눈입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눈이 뭡니까? 눈의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작용을 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생명, 기능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뭡니까? 눈 하면 뭡니까? 눈의 기능은 열까지 그죠? 시범소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은 알겠죠? 알고 보면 아무도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 뻥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이라서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뭡니까?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유치원 수준보다는 조금 높아요.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는 물질의 무리를 이루는 알거에요. 그래서 순수한 판소로 합니다. 모든 깔라빠는 이 여덟 가지는 기본으로 하고 그 깔라빠의 특성에 따라 다른 물질들을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하나가 더 붙으면 구원소가 되고 다시 하나가 더 붙으면 시범소가 되고 하는 것이다. 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물질의 무리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제하고 있어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석서에서는 영양소를 여덟 번째로 한 것 또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죠? 오자 아타마가 랍니다. 뒷판으로 찍어놔죠? 오자타마가 이게 뭡니까? 분석을 하면 오자 아타마가 입니다. 오자가 뭡니까? 영양소입니다. 아타마가 여덟 번째로 한 것 뭐가 여덟 번째로 한 것 영양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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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뒤에 여덟 번째로 한 것 이게 산스크리트 특정한 용어를 이름 붙이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오는 뭐겠어요? 아로마로를 다섯 번째로 한 것 영양소 혹은 감각 접촉을 다섯 번째로 한 것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여덟 가지는 순수한 파란 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예 분리할 수 없는 것 이라고도 하고 뭡니까? 영양소를 여덟 번째로 한 것 이라고도 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리할 수 없는 것 1번 해놓으시고요 그럼 그 줄 밑에 보면 영양소를 여덟 번째 한 것 2번이고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양소가 분리할 수 없는 여덟 가지 가운데 맨 나중 여덟 번째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순수한 파란 소 순수한 거로 숱다 압박합니다. 그죠? 기본이 어떤 문질이든 이 여덟 가지가 최소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 적으면 뭡니까? 1번, 2번, 3번은 동의음이다. 됐죠? 분리할 수 없는 것 영양소를 여덟 번째로 한 것 순수한 파란 소 이거는 동의음이다. 그럼 이 순수한 파란 소 뭐죠?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소 한 명껏 들어보기 그럴 거 아니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웠냐 용어가 생소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용어가 생소해서 뻥할 뿐입니다 그래서 용어만 조금 숙절하면 알고보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끝났습니다